런쥔이가 할것은 23이네요 했나요? 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런 런 오케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배운게 유가 어 소리난다 이렇게 주로 배운다고 유는 유가 나는 소리를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누 유 대표소리 우 힘 빠졌어 어 런 런 유가 어 유가 어 유 합해서 뭐가 낼까 런 런 런 최종은 컷 그렇죠 자 쓰이는 사실 두가지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너랑 셀 셀 그러니까 여기서는 U가 어, 귀가 붙여서 cut 자 위에는 hot 자 O는 여러가지 소리를 갖고 있죠? 4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요 네이드만 불러줘 O 내 표소리 O, A 끝 빠졌어? O, O, A, O 사실은 영국사람들이 이걸 O로 발음해서 영국사람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hot 하지만 미국사람들은 hot 그래서 이걸 hot하고 읽어둔 대로 영국식 발음이 다르고 미국식 발음이 달라요 아니면 mug 뭐라고요? mug 자 쥐가 내 소리를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쥐는 두가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하고 뭐 쥐 못하나요? 쥐 그 다음 그 쥐 그 쥐 배움 나십니까? 그 쥐 여기는 U가 됐습니다 그래서 M이 M, U가 어 합쳐서 mug mug OK 얘는 그렇죠 nut nut 땅 그 다음 sun 태양이죠 U가 어 소리되어 있습니다 top OK O가 이거를 영국사람들한테 읽으라고 지키면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그렇죠 top 입니다 top 어 이면 다 보일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네이버 사정 같은게 들어가면 발음이 다 들려주는데요 여기 보면 미국식 영국식 이렇게 따로 있죠 미국식을 들어보겠습니다 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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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죠 영국식 top top 이래죠 여기가 되겠나봐요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? MOP 그렇죠 MOP 근데 영국사람들한테 읽으라고 싶으면 MOP 이래겠죠 여기는 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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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영국사람들한테 읽으라고 싶으면 POT 네 POT 그 다음에 HUG HUG 그 다음 따위 해주시죠 HUG HUG OK 다 됐습니다 시험도 아까 달친 것 같았어요 다음은 짝수 할거니까 잘 복습해야 됩니다 자 럴 2 3 4 5